뭐 갖고 싶어, 영석아? 주는 거예요, 선물로? 그냥. 내가 상창 평생 아껴야 된다. 드론 좋아해, 드론? 네. 드론 줄까? 드론 요즘 안 쓰는구나. 이거 어때, 이거? 핸드폰으로 하는 드론. 오, 좋은 건데. 이거 어때? 엄청 좋네. 요즘 인기죠. 보이지, 카메라. 어머니를 겨냥했나요? 어머니 한 소리 하시네. 어머니에 대한 소심한 복수를 또. 조정하기 힘들어. 놀랐어. 놀랐어. 제가 놀랐어, 지금. 이거, 이거 안 주려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? 말을 잘 땄네.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야, 영석아. 알겠지? 이렇게 하는 거야. 안 되겠다, 야. 잘 가져가서 놀아, 영석아. 이거 알아, 영석이? 아니요. 몰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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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장우 역시 죽기 살기로 조카이 이기겠다고? 박빈의 승부. 박빈의 승부예요, 박빈의 승부. 삼촌이 저렇게 놀아주면 최고지. 아! 오! 안 돼, 안 돼! 아! 그래도 이겼어요. 진심 좋아하네요, 이게. 네, 기분 좋더라고요. 네, 좋아하네요. 대접 잘 받고 잘 받네. 그렇지? 네. 사과 깎는 것도 뭐 내보다도 잘 깎네.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내 뭐 시간이 없잖아. 다 뭐 북 치고 장을 치고 혼자 다 하고. 집 수리도 뭐 전부 네가 다 하고. 은혜사하고 노래하고 중복 가고, 어? 그런 거 다 하려니 언제 뭐 여자 만날 시간 내 됐네. 또, 또, 또. 자, 이어지죠. 2부입니다, 2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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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부. 3부. 근데 뭐 어디서 만날 데가 없으니까 여자를. 지금 나와도 길거리 가서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. 깔끔 떨어만 이런 애들 안 좋아한다. 3부. 4부. 4부.